동인천역 북광장 지역은 개발사업이 지연돼 공터와 같은 분위기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가 이에 대한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하면 상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해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보상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재생사업에 대해 개발 완료 후 건물과 토지 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위 입체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인접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인근 상권 부활 등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는 더딘속도의 사업이 빠르게 완료되기 위해 당초 추진하던 공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과 민간개발 결합으로 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우선 북광장을 중심으로 경관사업을 벌인 뒤 상황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립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